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서로가 좀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?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.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. 우리 양옆에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.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. 한 번 더 선포합니다. 당신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. 하나의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할 것입니다. 네, 한 번 더 선포합니다. 또 선포 좀 쳐다봐주셔서 한 번 더 해주세요. 당신의 예배가 함께 할 것입니다. 당신의 예배가 함께 할 것입니다. 아멘.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은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. 주님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.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. 할렐루야! 음악을 칠까요? 음악을 칠까요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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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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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같이 손을 모고 백합니다. 주의 은혜, 주의 은혜, 주의 은혜, 주의 은혜, 이 자리에서 내 것입니다. 주의 은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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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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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